네 저거보다 더 많아요 진짜 많이 준비하기 했는데 깜짝 놀라실거에요 마지막에 대형수 진영이 케미니팀 때 달고나 해준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불사랑이여가지고 위험해서 그때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맛있으니까 좀 썼어요 네? 아니요 아니요 진영이 하나 더 처음에 만든거는 되게 썼어요 두번째 만든거는 정말 맛있어 아니아니에요 근데 여기 물사랑이여서 위험해서 그런데 여기攻지 한번 더 절대 맛있구나 안녕히계세요 조의가 선과 정호연 정우연